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완전 짖근짖근 그지같은 두통이 확 밀려오는 그래서 타이레놀 500ml 두알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어제 남친이랑 술 마시고 어쩌다보니까 음주운전도 같이 했거든요 결국 경찰한테 붙잡혔는데요 저는 이제 어찌 되는 걸까요 언제 남자친구랑 음주운전 같이 했는데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우선 제 글이 여기 주제와 안 맞는 점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급하고 또 물어볼 곳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제였죠 평소처럼 남친이랑 술을 좀 많이 마셨고 다 마신 뒤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친이 저한테 이게 대리를 부르기엔 좀 애매한 거린데 야 우리 그냥 끌고 가자 이러길래 살짝 걱정은 됐지만 뭐 솔직히 남친 말처럼 되게 애매한 거리인 건 맞으니까 그냥 저도 바로 수긍하고 어 그렇게 해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참고로 차주인은 제가 아니고 남친이에요 내 탓 아니라고 여하튼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느 골목 코너를 돌아서 사거리에 진입을 하자마자 바로 갈렸어요 경찰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바꾸긴 했는데 이 역시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분 그지 같은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남친의 반응이에요 야 나 앞으로 출근 어떻게 하냐 네가 다 책임져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욕하고 난린데 어쩌면 좋을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뭐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자리만 살짝 바꿔준 건데 뭐 방조죄? 하 이건 또 뭐야 아무튼 제가 뭘 어찌하면 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어? 그래서 도대체 뭘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 2번 네가 말이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남친이 음주운전을 하자고 할 때 당연히 뜨다 말렸겠지 만약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 그렇다면 뭐 따로 너 혼자 택시를 타고 가든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지? 여튼 그래요 쓴이가 한 행동을 보고 우리는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가 더 잘못했고 나발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네 둘 다 끝났다고 3번 내가 보니까 쓴이는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네 남친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니 술 처먹고 차에 올라탄 것도 자리를 바꾼 것도 전부 다 남친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서 왜 출퇴근 책임지라는 건 안 하겠다 이거야? 그냥 뇌를 빼고 살아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알았냐? 네 됐으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2번 그래서 지금은 뭐 안 당황스럽나? 글 쓴 거 보니까 졸라 당황한 것 같은데 너 끝났다고 끌 끌 끌 끌 끌 아 됐고 그냥 네 남친이 하는 말만 들으라니까 그 머리로 뭔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산수 아깝게 4번 야 이거 뭐 그냥 끼리끼리 둘 다 똑같은 것들이구만 음주운전 예비살인자와 그걸 알면서도 좋다고 탔냔 네 됐으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먼저 하자고 안 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바꾸자고 한 것도 남친이에요 그래서 억울해 미치겠는데 정말 답답하게 왜 들리세요? 아이고 쓴이 댓글 쓴 거 보니까 참 그 지능도 많이 모자라고 뭐든지 간에 무조건 남탓만 오지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찌질이 스타일이구만 아유 재숍사 5번 아니 그지같은 범죄자 주제에 뭘 도와달라는 거야 벌금 내고 면허 취소 정지 여하튼 뭐 알된거지 뭐 아니 요즘 벌금 얼마나 하나 되게 궁금하네 여하튼 후기 부탁한다 댓글 만약 취소를 당한 거면 대충 한 500에서 1000만원 하지 않습니까? 이야 요즘 이렇게 많습니까? 이야 6번 당연히 주작이겠지 아니라면 그냥 개빡대가리인거고 7번 내가 봤을 때 이 쓴이는 혼자서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인거 같아요 아니 도대체 거기서 자리를 왜 바꿔주는거요? 어? 같이 올라탄 것도 어이가 없는데 자리 바꿔주는거 진짜 미친거 아니냐? 여하튼 니 남친은 예비살인마야 그러니 그만 조종당하고 얼른 헤어지기나 해 알았냐? 8번 쓴이 진짜 바보 아닌가? 근데 뭐 어차피 공범이라 불쌍하진 않네 9번 하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출퇴근하는 것도 책임지세요 빡대가리 이미 확실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달라는건데 왜 갑자기 그 부분만 못하겠다고 버티는거야? 그리고 뭘 도와줘?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? 10번 야 이런 와중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묻고있다고? 진짜 기가 막힌다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니 남친놈이나 그걸 또 좋다고 같이 올라탄 너나 둘 다 똑같다 끼리끼리야 야 이 덜 떨어진 것들아 아주 그냥 잘 만났네 니들 절대 사회에 방상시키지 말고 둘이 꼭 붙어있어라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말이죠 밑에 보이죠? 두번째 사연 이거는 더합니다 아니 뭐 박빙이죠 봅시다 원제 이걸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여쭤볼게 있어가지고 급히 문의 남깁니다 저는 몇달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서 어떤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 저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당시 제가 빚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 지인이 너의 빚을 변제해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정도 돈은 문제없이 줄 수 있을거다 만나서 돈 달라 하고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 갚겠다고 해라 이러길래 일단 알았다 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상대방 남자는 저한테 빚 갚는 데 쓰라면서 돈 80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죠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구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이 늙은 남자가 계속 자기를 만나달라 나랑 사귀자 사귀면 용돈 줄게 이런 말을 했었고 저는 이게 원조교제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서 그냥 좋게 거절을 했어요 그건 안된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돌별을 해요 어? 나랑 만나지 않을 거면 돈을 왜 해달라고 한 거야? 야 너 돈 당장 갚아라 이러면서 강하게 저한테 윽박을 질렀고 근데 당시 저는 이미 빚 변제에 그 받은 돈을 모두 쓴 상태였어요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나 돈 없다 돈 돌려드릴 수 없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우리는 차용증 같은 걸 안 썼어요 빌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막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계좌이체 내역으로 강제상환? 그걸 하겠다며 저한테 협박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이유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? 저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준다고 해서 받은 거지 만약 원조교제를 해야 했거나 나중에 갚아라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빌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역시 이걸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차용증을 안 쓰고 버티거나 끝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진짜로 강제 소환 반환이겠죠 이걸 당하거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? 저를 고소하겠대요 뒤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 있습니다 댓글 1반 그러니까 그 남자는 스포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800이라는 거금을 준 건데 너는 미성년자도 아니면서 원조교제 핑계를 대며 돈만 받아 먹고 사귀긴 싫다 이거 아뇨 거기다 돈도 갚기 싫으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거네 야 아니 돈을 받았으면 그놈이 원하는 걸 주든가 그게 싫으면 돈을 갚든가 해야지 그냥 먹고 쬐버리겠다 진짜 완전 개신박한 계산법이구만 이게 이게 보니까 콩밥을 좀 쳐먹어야 정신이 돌아올 것 같네 보니까 있으니 콩밥인가 봐요 저런 식으로 먹고 대충 쌩꺼하면서 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니까 지뢰 겁먹고 글 쓴 것 같아요 2번 뭐라는 거야 그 돈 자기를 만난다는 조건화에 준 거잖아요 아니 미쳤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800을 주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먹튑니다 먹튀 당연히 갚아야죠 안 갚으면 인생 끝나요 알되 그리고 네 말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님도 처음에 그 남자 빚을 갚아줄 능력이 있으니까 소개받았다 해놓고 돈을 받자마자 뭐 원조교제 일단 드립을 치면서 이거 뭐야? 사기꾼이야? 되댔으니?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려운 형편이고 빚이 좀 많다고 하니까 얼른 갚으려면 그냥 준 거라고요 만나자고 할 거라는 거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돈 안 받았겠죠 근데 이미 받아버린 걸 뭐 어쩌라고 2번 닌 봐보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빚 갚으려면 돈 800을 줍니까? 예? 너는 줄 수 있냐? 어?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게다가 본문에도 네 지인이 나중에 취업하면 갚으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닌은 이걸 왜 안 갚으려고 하는 겁니까? 나이 참 많이 나서 만나기 싫은 거 둘째치고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사기라고요 3번 아니 이런 미친 지금 이게 말이여 방구여 뭐여 이거 야 솔직히 의도는 그 남자보다 네가 훨씬 더 부정해 보이는데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치겠다 이거 아니오 4번 아니 참 그래 그 남자도 그 남자도 그지같은 놈인데 그걸 떠나서 그 남자가 생판 남인 너한테 돈을 왜 줬겠어요? 그리고 남의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고작 돈 800인데 그것도 못 갚아요? 5번 5번 2단계 질문이라리 세상에 참 어지럽구만 추가 여러분 이게요 제가 다른 곳에 자문을 구한 내용은 좀 다른데요 호의를 얻기 위해서 부정한 의도로 증여한 돈은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즉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건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? 어? 한마디로 먹고 짜겠다는 겁니다 댓글 1번 야 그러니까 돈 절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듣고 싶었다 이거네 그래 절대로 갚지 마라 끝까지 버티라고 끝까지 존버 알았지? 2번 야 추각을 좀 보소 그래 알았어 콩밥이나 처먹어라 3번 아니 계좌에 증거가 남아있는데 뭘 안 갚겠다는 거예요? 뭔 소리야 이게? 4번 야 추각을 보니까 진짜 답 없다 아니 도대체 그 자문은 어디서 얻었는데요? 변호사가 직접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? 어디 인터넷 뒤져가지고 얻은 계획뻘 같은 소리로 버티지 말고 그냥 돈 갚아요 만약에 이거 뭐 민사 형사 안된다 해도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괜히 길 돌아다니다가 봉변 당하지 말고 얼른 돈 줘라 5번 야 끝까지 날로 처먹겠다 이건데 날로 처먹겠다 이건데 대단하구만 6번 추각을 보니까 알겠다 얘는 애초부터 이걸 꼬투리 삼으려는 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무섭네 진짜 어질어질하네 야 아니 와 아니 그러니까 짐 말은 이거 아니야 처음부터 부정한 걸 원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돌려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 아니냐 이 말을 묻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진짜 살면서 상상도 못해 본 것들이야 이거 전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? 감사합니다.